네 안녕하십니까 깨맨 쏘리오입니다 이번에는 세이클링크 테스트 서버 들어왔는데 로비에 있는 자칼이랑 미라의 전체적인 모습이 약간 좀 거무잡잡해졌네요 어 먼저 플레이하기 전에 먼저 대원 목록이나 이런거 먼저 달라진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식으로 바뀌어있구요 많이 달라졌죠 이런식으로 뒤에 뭔가 밑에 좀 더 아이콘을 더 만들기 위해서 이런식으로 따닥따닥 붙인거 같아요 음 뭐 더 달라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시 끼워야되고 어 스킨도 뭐 새로 생긴게 있나 한번 볼까요 네 스킨을 보면은 밑에 뭐 또 새로 생긴 스킨 같은게 뭐 13은 올렸었던거 같고 배치도 그렇고 뭐 더 생긴거는 없어 보이는데 어 엘도라도랑 추피나소 스킨 이게 트리 약간 좀 이상해졌네요 예 그 말곤 딱히 뭐 더이상 볼거는 없는거 같고 음 부적이 129개로 늘어났는데 이거는 뭐 부적은 뭐 더 추가된거 있나요 뭐 에픽 오오 오오 와 이렇게 되는구나 그니까 TTS, TTS 서버에서 상점, 그 뭐라지? 그, 드랍, 그, 에픽 백? 그 뭐라지? 알파, 알파 백? 알파 백 맞나요? 그 드랍되는 거? 그니까 상자 같은 그런 식으로 그니까 에픽 레어 이렇게 스킨이 등급이 벌써 나왔네요 등급은 이렇게 나왔는데, 어, 다른 거는 아직은 어, 더 이상 없고 여긴 또 일반이라고 붙어있고 아직 스킨에 대한 등급은 아직 안 붙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골드 더스트랑 뭐 황금이랑 여기 붙어있던 뭐 유플레이 표시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등급, 그니까 별 3개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니까 안 붙은 거 보니까 확실하게 대대적으로 스킨 패치도 하는 것 같아요 뭐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여기 스킨도 뭐 스킨 더 이상 뭐, 그니까 바뀐 거는 없어 보이고 일단은 현재 부적 쪽에만 그니까 이렇게 등급이 붙어져 있고 이렇게 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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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어 레어, 고급, 레어, 고급, 레어, 에픽, 레어까지만 고급, 레어, 에픽까지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른 것도 최근에 나온 자카를 한번 보죠 자카를 한번 보죠 권총 말고 7위 뭐 별도로 아직은 더 붙은 건 없고요 특이하게 여기에만 유플레이가 붙어져 있고 아직은 대대적인 패치를 하는 것 같아요 약히 의미가 없고 부적에만, 에 부적에만 아직은 그게 있는 것 같고 뭐 설, 옵션 들어가서 매치메이킹 들어가면 뭐 있다고 하는데 여깄네, 태양파크 어, 태양파크만 켜볼게요 한번 물론 아직 맵이 안 들어와 있겠지만 맵이 있다면 대박인거고 다 껐죠? 다 끄기 태양파크만 켰고요 클래식만 켜보고 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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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기, 태양파크 고정이죠 이런식으로 매치메이킹 고정 한번 해볼게요 태양파크 이번에 새로 나온 맵이라고 하는데 테로리스트 진화 한번 고독한 늑대 실전 어, 태양파크가 안되네요 다시 한번 나갔다가 들어가볼게요 태양파크가 영사관으로 되어있는건지 그니까 없는 맵인데 오, 이렇게 바뀌었네 일단 다시 나갔다가 네, 메뉴로 돌아가기 눌렀다가 다시 한번만 더 해볼게요 크흠흠 다시 한번만 더 들어가보고 이번에 또 영사관이면은 맞네요 영사관 맞네 태양파크 맵인데 그니까 태양파크 맵인건 맞는데 영사관이라고 저장, 그니까 고정으로 되어있어가지고 더이상 플레이는 못하는거고 어, 일단은 여기까지만 로비는 로비 화면이 이렇게 되어있고 나머지는 뭐 더이상 볼거 없죠 매치메이킹도 한번은 해볼까요? 매치메이킹 누르면은 이게 제가 벨벳을 처음 들어갔을때 모션이 딱 이정도에요 그니까 이거였는데 이렇게 해서 대원목록 들어가서 수정을 할 수 있게끔 되는건데 예상 대기시간 1분 54초 매치메이킹은 일단 뺄게요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싶었던게 벨벳씨를 처음 시작했을때 제가 영상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처음 들어가고 내가서 찍었을때 모션이 바로 이거에요 멀티플레이 캐주얼 이런식으로 돼있고 대원목록이 됐는데 어느순간부터 갑자기 서버가 다운이 되고나서 그냥 백업을 한거 같아요 이거를 하기 이전 베타버전으로 그니까 현재 그 뭐 해안선맵이라던지 미라던지 자칼만 추가되어있는 기존의 버전으로 다운그레이드를 하고 그니까 지금 현재에 있는 멀티플레이 캐주얼 TTS에서 즐길 수 있는 TTS 그 캐주얼을 좀 더 테스트 서버로 밀어가지고 좀 더 안정화 작업을 거친 후에 그니까 다음 홍콩 때 넣으려고 준비를 하는거 같아요 좀 많이 아쉬워 아쉬웠어요 원래는 그니까 원래는 이게 원래는 캐주얼 매치메이킹 시스템이 그 이번에 스페인 대원 업데이트 하면서 나왔어야 하는데 안 들어와가지고 되게 좀 아쉬웠었고 일단은 풀고 네 일단은 로비는 여기까지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레벨이 20으로 되어있네요 왜지 그니까 레벨은 20으로 고정되어있는데 시즌패스는 또 고정이 되었고 첫번 처음으로 그니까 이거를 켰을 때 그니까 다른 클라이언트로 취급을 막더라구요 시즌패스를 그니까 본서버에서는 그니까 크레딧을 이미 썬데도 불구하고 크레딧도 제공 다시 해주고 시즌패스도 다시 해주고 그리고 지금 이거 스킨도 보면은 구매가 되어있는데 구매가 안 되어있는 걸로 나오네요 근데 왜 검은색으로 나오지? 모델링을 제대로 안 넣었나? 그니까 일부러 모델링을 검은색으로 만든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겠는데 뭐지? 왜 검은색으로 넣었을까? 왜인지 모르겠네요 그니까 제가 지금 이게 그니까 어떻게든 상황이냐면은 그니까 분명히 플레이는 했는데 일단 트위치 들어가서 전투법 보면 아직 안.. 알겠죠? 음 그니까 권한이 몇개 없어졌네 왜인지 모르겠는데 음 모델링이 전부 다 색깔에 있는게 아니라 다 검은색으로 바뀌었네요 그니까 이거는 제 컴퓨터에 문제인건지 아니면은 일부러 애를 해놓은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좀 검은색이니까 뭔가 좀 오 볼만하다 볼만하다 머리 보고 해가지고 가까이서 볼까요? 오 볼만하다 되게 깐지난다 전체 화면으로 보기 깐지난다 껌색이니까 깐지난다 캐슬.. 한번 볼까요? 캐슬에 해골 스킨 있으니까 해골 스킨 어! 해골 스킨 여깄다 여기 전체보기 어! 스킨이 안보이네 스킨이 안보이네 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것도 고급스킨으로 나리네요 오오... 나쁘지 않다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전투복도 전투복에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지? 대처? 전투복도 전투복은 없고 머리만 머리만 있나 보네요 몇 개는 몇 개는 돼있고 몇 개는 안 돼있고 벨벳셀 이거는 고급으로 취급되고 나머지는 없고 닭도 한번 볼게요 닭도 닭도 머리보고 보면은 벨벳셀 돼있고 어 닭 잠시만 닭 전투복 없었는데 아 깜짝이야 전투복 생긴 줄 알았는데 아 진짜 설렜네 고급밖에 없네요 어 고급밖에 없네요 다른 것도 다른 거 뭐 몽탄? 일반 이거는 이번에 프로리그 스킨이죠 다른 거 더이상 없고요 뭐 방패 스킨 한번 볼까요 방패 스킨도 새로 나온 거 있나 무기 스킨 폭도 방패 구조강 로이 구알다 더이상 없네요 크흠 방패 부적도 똑같죠 예 여기는 또 그게 안 돼있네요 웃긴 게 그니까 무기 스킨에는 그니까 방패 스킨에는 그게 안 돼있고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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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무기 스킨에만 그게 돼있고 웃기네요 크흠 뭐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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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보호구 쪽에는 뭐 고급 말고 일반 정도밖에 없는 거 같아요 더이상은 네 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는 거 같고 예 테러리스트 진화 한번 하고 예 캐주얼도 따로 찍고 아 테러리스트도 따로 찍고 어 멀티플레이 따로 찍고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로비는 여기까지인 거 같습니다 이렇게 TTS 보이죠 이게 좀 모델링이 좀 무튼 네 여기까지입니다